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죽음을 경험했었던 그 회의 니시 논 회의가 무려 2탄이 나왔어요 이게 후속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저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돌아온 것 같거든요 이거 시작부터 아주 심상치가 않아 뒤에 보면은 뭐 다스케테 구해달라 라는 뜻이라는데 참가 멤버는 랜덤으로 매칭이 되구요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자 이름을 쓰는 건데 저의 이름을 입력하고 자 참가자 찹니다 9명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니시 논 회의 이거 또 어떻게 왔네요 오른쪽에 보면은 또 채팅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왼쪽 위에 있는 분 1탄에 나왔던 분 아니야 얼굴이 익숙한데 어째 모두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한 명이 선택해서 삭제해 버리자 뭐야 뭐야 30초에는 사람 선택해야 되고 소유고도? 난가 진룰 적인 것 같은데? 아하하 재밌네 재밌네 하하하하 아니 뭐 선택하실 건가요 다들? 일단은 이분 첫 번째로 선택하기 좀 그러니까 좀 익숙하니까 지연이잖아요 예 얼굴이 익숙하니까 요시 버전 3대 스포츠 자 선택 됐어요 가리 뤼 삭제 되는 거야 설마? 오오 공간 비틀린다 모 스포츠 저 네 사라졌어 오우 니시 놀이 없애버렸나봐 뭐야 한 명만 알아준게 아니야? 저기요 squA! 후하 안돼 나 아니야 아 뭐야 배드엔딩이야? 와아아아 그리고 아까 그 오른쪽에 있던 애 누구에요? 새로운... 새로운 보스가 추가됐어 이거 사키는 아이에게 괴롭혀지고 어두운 사촌에 갇혀버린다 아무래도 사키는 사람의 모습에 빠져서 이 회의에 원래 참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사키라는 애가 여기에 또 참여를 하고 있나봐요 회의에 우리들 중에 범인 있다 아 참아 그러면 이번에는 고양이? 유미테이 이분 골라볼게요 뭘 이렇게 또 맛있게 야무지게 먹방하면서 아 다이어트 하시나보구나? 샐러드 먹방인가 저거? 아 뭐야 또 공간 틀린다 이게 아니야? 오아아아아아 가지 마요 또 다 사라져? 또 나만 넣어놓고?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회의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선택했나 봐요 미리 사과의 사죄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 비추지마 다 여찾는 아니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지금 사키가 누구인지 선택을 하는 거구나 사키 아까 보니까 토끼앵이 느낌인데 여성분 중 한 분이 아닐까? 저는 이번엔 저 고양이 이분 이쁘시네 아 모르겠어 아 근데 이거 자꾸 나 이거 왼쪽 위에 숫자가 신경쓰이네 아 또 아닌가 설마? 어? 아! 아 이번에도 배드엔딩인가봐 아 안돼 하지마요 누나 안돼 하지마요 kö 아니 마지막으로 욕은 욕은 선택해볼게 안돼 예예예예야 나로니 한번 사라져봤어요 오케이 저 공략을 한번 살펴봤거든요? 하는 방법 알아냈어 선택을 하면 안돼 일단 자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지금 니시논이랑 저기 사키한테 우리 다 농락당하는 거예요 진정하시고 자 누르시면 안 돼요 절대 누르지 마요 기타가 있는 게 좀 뭐냐 아 뭔가 이름을 입력하는 것도 있구나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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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침착해 아무도 누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좋아 승리한다 어 안 고르셨어요 다들 아무래도 안 일어난데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 이대로라면 모두 사라집니다 또 한 번의 센스 누군가를 선택하세요 모두를 위해서는 뭐예요 강락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정해 아 진짜 누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안 눌러야 우리가 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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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 지금 마우스 손가락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비트씨 지금 가만히 있는 주사기 당신 어이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뭐 아무 얘기가 안 돼 어 얘가 그 사키구나 재미없다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지루해 아 속여서 고마야 또 미안하다고 하네 하나 둘 셋 centered 오오 원래 속일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아 선택 안 해가지고 감동했나봐 얘네들 그래 이렇게 후눈 plac도 끝내야지 고생들 했다 고생들 하셨어요 여기 중에 한 명만 살아나는다 표정 왜그러세요? 선생님들 박수 왜그래 와 이것도 배드 엔딩이야? 아까 전에 그 뭐지? 이거 누르는 버튼 하나 있었잖아요 선택할 때 거기에 이제 니시논 이름을 넣으면 니시논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니시논 엔딩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 없지 복수한다 잘가라 당하고만 살 줄 알아? 너도 한번 당해봐라 자 때를 기다립시다 룰루랄라 얘네들 둘만 나온다 뭐야? 당황했어 니시노 타키가 화가 났는데? 눈 돌아가 니시논을 잡아먹었어 아 나야 아 제 이름을 적으면 제가 대신 죽게 되는 그런 엔딩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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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해도 죽는구만 이번에도 이 회의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여러분들 제가 대신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살아남으셔서 제목까지 열심히 살아주세요 어? 내가 죽는다는데 웃어? 웃음이 나와? 내가 내 이름 썼다고 제가 그 심정님들이 알아? 아 유니 아 그니까 예 당신은 유키 아니 당신은 당신이 당신은 당신을 지지 니시노였던거야? 요시! 기메다! 어? 결정했다고? 날 구해준대요 오오 니시노니 감동을 해서 저를 구해주나봅니다 이 회의! 이 회의를 끝내줬어요 교훈이 결국엔 뭐 착하게 살면 나한테 다 돌아온다 뭐 그런건가요? 음음음음 어쨌든 재밌게 즐겼습니다 이거 또 니시노 회의 3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면은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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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